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야, 찰맛나다. 일찌감치 그 가치를 알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귀한 대접을 해주는 이에게는 특별한 맛을 선사하는 기특한 녀석. 겨울의 징객, 물메기를 만나러 갑니다. 물메기로 유명하다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한 어촌마을. 이곳은 멸치가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겨울이면 물메기가 그 자리를 대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다 물메기인가요? 네, 물메기 말린 거예요. 와, 그럼 이거 다 어머님, 전체가 다 어머님이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머님, 그러면 이 수많은 물메기들은 어디서 잡는 거예요? 이따가 잡아오는 배가 있어요. 그 배에다가 여기 들어오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작업을 해요. 아, 그렇구나. 쉬운데 너무 고생하시네요. 저 안쪽에 좀 들어가서 구경해도 되죠? 11월 말부터 시작한 건조 작업이 지금도 한창이었는데요. 눈비를 피하고 골고루 뒤집어가며 말려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해풍에 5일에서 6일 정도 말리면 건조 물메기가 탄생합니다. 그 시간, 새벽에 조업 나간 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물메기 사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럼 이 배는 어떻게, 언제 도착할 줄 알고 사러 오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이 시간 되면 배가 들어오거든요. 아, 네. 잡아온 물메기는 따로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과 직거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자. 맛있어, 맛있어. 간다. 잘합니다. 구매한 물메기는 바로 집으로 가져가 신선한 상태로 요리를 해 드신다는데요. 안 먹으세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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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마음에 어르신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 저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저요? 멀리서 드시네요. 네, 되게 멀더라고요, 여기. 네, 여기 멉니다. 끝에버리에서 끝에버리입니다, 여기. 아유,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가정에서도 먹을 만큼의 양은 직접 손질해 말린다는데요. 이것도 고액 같은 비닐 한 가지 종류거든요. 비닐. 네, 네, 네. 상용할 때는 이거를 이제 가시 가지고. 보통 도시 사람들은 물메기에 비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거든요. 못 하죠. 내장은 내장 젓갈. 아, 이걸로 젓갈도 담그는 거예요? 네, 내장 젓갈. 소금을 조금 저리 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넣어놨다가 빨아빌고. 빨아빌고. 네, 빨아빌고. 빨아가지고 잘랐어. 이렇게 해서 젓갈, 내장 젓갈. 물메기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겨울 되면 내 맥이 이기는 잡아가 말리고 반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마리거든요. 네. 이거는 오늘 말리시니까 찜이 안 되고. 저쪽에 말린 거. 말린 거 가져가서 오늘 찜해가. 잡수거로 합시다. 아, 그래요? 네, 네. 이야, 깔끔하게 됐네요, 지금. 물메기는 어촌마을의 겨울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아,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사님 대사장에도 올리고 반찬 대먹고 그렇게 합니다. 저걸 어떻게 잘 잘라질까 했는데 되게 잘 잘라지네요. 칼이 잘 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잘 잘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이렇게 좀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될 만큼 반건조 정도 잘 부셔지고. 이 안에도 꾸덕꾸덕 잘 말려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와. 네. 찜찜 안에는 이렇게 말리면 이제 맛있어요. 어우,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을 일단 준비해 볼까요? 네. 물메기는 소박한 양념만으로도 특별한 음식이 된다는데요. 생물은 살이 연해 조리법이 다양하지 못하지만 말리고 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생선을 쪘을 경우 살이 퍼석거리기 마련인데, 물메기는 특유의 살성 때문에 오히려 쫄깃한 맛을 냅니다. 물기를 빼더라도 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간도 베이면서 물기도 빠지는 역할을 해요. 이제 삼초밥 때문에 역시 빠트리지 않으셨군요. 네, 소금을 채십니다. 생물은 큼직하게 썰어 전을 붙여 즐겨 먹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갈 만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오우, 이야, 육즙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그 이름 따라서 물메기 아닙니까? 그래서 물메기다. 맛을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는데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이번에는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어 초장에 버무린 물메기 회무침인데요.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보충하는 데 그만입니다. 식초가 살을 단단하게 해 물컹거리는 식감을 잡아줍니다. 특히 물메기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인데요. 말릴 때 제거하는 내장은 소금에 절인 후 가진 양념을 하면 독특한 맛의 물메기 내장젓이 완성됩니다. 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장과 알젓은 다른 적할처럼 장기간 저장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 붓고 물메기 엽고 간장물로 끓이다가 물메기 염이나 살이 오글오글조글 됩니다. 단백질을 살짝 응급시키면서 풀어지지 않는다? 네, 안 풀어집니다. 아, 과학적이네요. 그렇게 끓여 먹습니다. 좋은 재료에 만드는 예의 지혜가 더해졌으니 맛은 안 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살이 연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만 이가 좋지 않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기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드디어 모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잡으세요. 아니, 뭐부터 먹어야 될지 저는... 너희들은 물메기 국이 최고죠. 내가 술을 한 잔에 먹기 때문에... 해장국으로... 네, 해장국으로 드셨고... 물메기라 합한 국기가 1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딱 겨울 한 차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가 한 120가구, 130가구 되는데 이 매기를 갖다가 안 딴 집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먹기 위해서 말리고 하는 건가, 아니면 판매도 하려고.. 아니, 자기 먹으려고. 아니, 본인 먹으려고. 자, 밥 먹으려고. 도시대에 있는 애들한테도 이제 부치고. 아, 자녀분들한테. 자녀분들도 그럼 부쳐드리면 잘 이렇게 먹나요? 좋아하나요? 잘 먹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거든요. 잘 먹어요. 아니, 엄청 잘 먹나 봐요. 아버님이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잘 먹어요, 이랬는데.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점도 좋아하고. 이 전함 잡사 오세요, 점도 맛있어요. 아, 저 아까 어머니 만들어주셨을 때 전 잠깐 하나 먹었잖아요. 먹는데 어우, 그 육즙이 정말 넘칠 정도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먹고 하는 사람이 잘 먹는다고. 네. 다음 날, 물메기잡이 배를 타기 위해 저도 이른 시간 바다로 나섰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 거예요. 아, 겁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면 언제 압니다. 물메기잡이가 시작되는 12월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지만 1월이 지나면 먼 바다까지 나갑니다. 오늘 조업할 곳은 마을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섬, 욕지도인데요. 파도가 있어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물 먹이는 산란식인 겨울 한철만 잡을 수 있는데요. 동중국해 깊은 바다에서 여름을 나고, 겨울이 오면 수심 50m에서 80m 정도의 연안으로 이동합니다. 바람이 불고 유속이 빨라지면 조업은 순조롭지 못합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자연이 허락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생김새 때문인지 잡고 나니 괜히 더 미안해지는데요. 물 먹이는 몸 길이가 30cm 정도며 큰 것은 45cm가 넘는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 통발을 이용한 친환경 업법을 고소합니다. 통발을 올려서 매기 잡으면서 새것으로 다시 넣는 것 같은데요. 알이 붙어있으면 매기가 잘 안 들어가요. 알은 갖고 와서 바다 밑에 따라오면 자연적으로 부화가 됩니다. 새끼가 작아요. 지금 여기다 말고? 그럼 통발 안에다가 보통은 통발 안에다가 미끼 같은 거 넣잖아요? 물 먹이는 미끼를 안 넣는 이유가 통발 자체가 산란을 하고 밤놈 순놈 들어가고 산란을 하고 붙었어요.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조업을 하는데 많이 잡힐 때는 통발을 2천여 개까지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 800여 개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원래 한 사람은 오면 저 앞에 앉아서 매기가 있으면 매기야 고함을 주자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최대한. 딱 앉아, 딱 앉아. 앞을 보면서. 제가 목소리 큰 거 하나는 자신 있어 앞으로 나갔는데요. 매기야. 세 마리, 세 마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서 일까요? 물매기가 제법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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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예요?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어획량은 물때에 영향을 받는데 유속이 빠를 때는 200에서 300마리. 1,000마리.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조금일 때는 1,000마리까지도 잡는다고 합니다. 가격도 다른 생선에 비해 높은 편이라 힘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물칸이 차서 고기가 많아서 대이상 잡으면 안 돼요. 이제 끝. 오늘 어떻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네, 많이 잡았어요. 아, 평소에 비해서? 네,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교수님 덕분에 오늘 또 만선을 내서 기분이 좋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물매기는 어부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자입니다. 못생겨도 몸값이 높아 범인들은 금매기라 부릅니다. 지역에 따라 물매기와 곰치가 혼용돼서 사용되거나 같은 생선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생선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모양새가 곰치하고 물매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곰치는 주둥이가 뻣쭈하고 물매기는 좀 둥글둥글하고 또 배가 곰치는 새까만하고 물매기는 노랍스름하고 크기 사이즈가 많이 틀리죠. 아, 곰치가 좀 더 커요? 어우, 피부도, 피부도 곰치는 좀 허물허물하고 물매기는 좀 단단하고. 아, 그래요? 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종류가 아예 다른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생긴 모양만 비슷한 보이지. 마두가 완전히 틀리죠. 강원도에서 보통 김치하고 같이 해서 먹는 매운탕식으로 먹는 것이 이제 김치. 이거는 질이롭게 시원하지. 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서 남해에서는 맑은탕으로 가야돼요? 네. 나와가지고. 물매기는 예전에는 잘 안 먹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예. 선생님, 또 안 드셨어요? 안 먹었지. 그때는 다 버렸어요. 아, 왜 버렸어요? 맛있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고기 자체가 물매기는 흔한 고기에 돼가지고 값어치도 없고. 그래서 이 남해에서는 물텀벙이래요. 물에 버리면. 텀벙 소리한다고. 네. 그래서 물텀벙이.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정도 먹기 시작하셨어요? 한 20년 됐는데. 20년이요? 네. 그때부터 물매기를 많이 잡았지. 말려서 먹고 하다 보니까 맛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쓰놓으라고 하지. 네. 지금은 도심 사람들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손장님은 겨울에는 거의 물매기. 네. 물매기가 좋았어요. 우리한테 나왔네. 효자죠. 효자. 아, 효자 종목. 200여 년 전 흑산도 인근 바닷물고기에 대해 집필한 자산오버에는 물매기가 숙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물매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기록이 아닌 증언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찾은 곳은 통영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섬 추도. 작은 섬 추도가 세상에 알려진 것도 바로 물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야. 저기 보이는 게 다 물매기인데요. 마을 전체가 물매기 건조하는 모습들이 한눈에 보이네요. 이야. 이 추도가 건조음역이 유명한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예. 옛날에는 기계가 있는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범서 노를 적거나 도트를 달고 이래 다닙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면 육지로 파로 갈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부득히 고기는 많이 잡히죠. 다음에 이거를 돈을 만들려면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0여 년 동안 잡아오면서 말리는 방법도 다른 자체가 차별화되어야 되는 거라. 뭐 계획적으로 뭐 주민이 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팔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 단계가 온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보다 지혜를 더하는 현명함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오늘 어떻게 추운지. 이 추도는 바람만 안 물면 너무 따뜻하고 천국가인데 이 바람분으로 오늘 참 고생하시고. 그래요? 여기 와보니까 마을 곳곳에 다 물매기를 건조하는 풍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도 많이 부는 거 보니까 물매기 말리는 조건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집 주인이 어제 밤에 잡아놓은 물매기가 저기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기에. 안녕하세요. 뭐 이래 이렇게 많이 타고. 아이고 할매 애께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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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이 죽겠는데. 물 퍼끄래. 물 퍼끄래. 지금. 와. 와. 와 할매 애께끄래. 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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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수.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로 해서 세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추도 주민들은 천의 혜택을 받은 거죠. 하아. 꼼꼼한 세척 탓에 표백제를 사용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 막 문질르시잖아요. 그러면 살이 이렇게 으깨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 안 그렇습니다. 곳을 지금 조직하고 있는 상태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나 이거 폐떼하고 여기만 하지. 살 있는 데로 쫙 묻으면 떨어지죠. 아. 살이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딱 피가 요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냥 물맥이 건조한다고 하면 이렇게 포를 떠서 말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아니요. 여러 번 세척을 그냥 손질하고 또 이랬으니까 보여지죠. 그렇지. 서류는 뭐 이런 거라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1차 소척 작업 한번 하고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닦아주는군요. 저기서 한번 이제 핏물을 빼고 이거 다시 해가지고 이제 손질을 해서. 다시 또 여기서 이제 한 번 헹기고 마지막까지 또 헹기고. 그렇게 해야 보여지잖아요. 네, 다섯 단계. 그렇죠야. 그래. 봄이야. 이렇게 보면. 천혜의 자연조건에 사람의 정성이 더해졌으니 어찌 명품이 탄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2월부터 3개월간 번 돈으로 1년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추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겨울에 부지런합니다. 13가구가 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작업량은 평균 4천마리 정도입니다. 그날 잡은 물메기는 대부분 그날 바로 작업해 말립니다. 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만들었기 때문에 물메기는 추도 사람들에게 생선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아버님 되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으셨네요. 이제 나중에 밟을 겁니다. 아, 판판하게. 여기 해풍이의 살 정도 마르면 이렇게 못나이 같이 이렇게 오글하게. 아, 약간 오글오글하게. 말라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쁘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이걸 밟아가지고 꼬랑지를 탁 늘면은 이제 저런 형태가 되거든요. 저런 형태가 되면은 저것도 한 또 한 2, 3일 말리면은 또 오글어집니다. 해풍에. 네. 내가 지금 맞대로 해라. 딱 오글어지면은 또 밟아가지고 또 한 이틀이나 마르면은 이제 명품에게 이제 문구는 작업이 돼가지고. 쉬운 작업이 아니네요, 아버님. 이것도 손이 많이 납니다. 아,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되는구나, 이게. 손질을요. 역시 말린 물메기의 맛이 좋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게임하는 것 같은데. 이야. 찬란하죠? 가지런히. 생물보다 정성이 들어가 가격도 그만큼 상승한다고 합니다. 열 마리 묶음으로 좋은 것은 18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건조 물메기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한 분이 물메기를 썰어 떡국을 끓이고 계셨는데요. 물메기 떡국은 저도 난생 처음입니다. 매기떡국을 잘 해봤어요? 아니요, 못 먹어봤어요. 처음입니까? 네, 되게 신기하네요. 네. 우리 추도는 이렇게 매기떡국을 잘 해 먹습니다. 여기는 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 지육도가 이렇게 매체. 조미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하나만 이렇게 넣어 줘서 먹으면. 우리 추도 사람은 왜 즐기느냐 하면 바다에 나가서 점심을 먹을 때. 점심시간에 밥 먹기도 입이 칼칼하고 이러면 이리 끓여서 한 그릇씩 더 자시고. 그래 이걸 하고 이리 이리 지내왔어요. 뱃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준 물메기 떡국이. 지금은 추도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데요. 이런 자리에 마을을 대표하는 건조물메기가 빠질 리 없습니다. 이게 썰어서 초장 찍으면 올랐어요. 그대로요? 네, 이대로 찍으면 참 맛있거든요. 이걸 찍으면 더 맛있거든요. 물메기를 건조하면 살이 쫄깃해질 뿐 아니라 마르는 과정에서 발효돼 오래 말린 것은 홍어처럼 톡 쏘는 맛이 난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겨 말리면 살의 부드러움이 더 좋아진다는데요. 건조물메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찜요리입니다. 다른 찜처럼 빨갛지는 않네요. 많이 얻으면 빨갛이 매불면 되나 매불맛지. 많이 얻어도 돼. 양념을 한 상태에서 찌는 게 아니라 미리 쪄 놓고 하네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해도 맛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맛이 난다. 그렇게 해도 맛이 나는데 굳이 미리 양념해서 버무려서 찔 필요가 없다. 숨이 살픈 죽어지면 나는 맛은 내려가거든 우대치니까. 그러니까 맛은 한 가진데 베기가 좋다 이거지. 겨울부터 봄까지만 먹을 수 있는 물메기찜.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겐장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넣어서 구하면. 물메기 요리의 최고는 누가 뭐래도 바로 술국입니다. 콩나물을 넣어 끓이면 시원함은 두 배가 되죠. 술 마신 다음 날이면 간절해질 것 같습니다. 물메기를 재료로 부짐한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술국의 시원한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어디 많이 없어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바쁜 척에 가서 다들 작업하러 가셨어요. 작업하러 가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조용하신 분들 이렇게 연락하신 분들만 남으시고. 다들 젊은이들은 다 일하러 가셨어요. 다 바쁩니다, 지금. 바쁜 시간 속에도 이웃에 대한 정을 지키려는 노력. 따뜻함을 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제게도 오롯이 전해져 왔습니다. 너무 많이 느끼고 갑니다. 쉬운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많이 느끼고 갑니다. 차갑지 않았던 남해의 겨울바람. 그 바람 덕분에 만날 수 있었던 물메기와 사람들. 어쩌면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오늘의 따뜻함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거. 맥이는 김치에 싸서 돌돌 말아서 먹는 게 최고 맛입니다. 아... 맛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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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